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신고한 신고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땅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저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내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든 보도,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땅이 언제 갑자기 꺼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점검 결과 저 강남 언주역 인근 도로는 일단 싱크홀은 아닌 걸로 보고 추가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님, 종로 5가, 여기 근처입니다. 종로 5가 도로는 싱크홀로 맞는 걸로 지금 조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로 세로 40cm에 지금 깊이가 1.5m의 땅 꺼짐 현상이 맞다 이렇게 판명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추정을 하기로 밑에 상하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수를 통해서 이렇게 흙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앞으로 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앞서 2명이 중상을 당한 서울 서대문구의 싱크홀 사고. 그 현장 부근에서도 또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였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집안 침하 현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집안 침하 현상이 있는 걸로 지금 판명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안 밑에 공동화 현상이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한 곳이 또 의심이 돼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주변에 당시에 빗물 펌프 관로 유입 공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난 5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명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사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있는 상하수도관이 노후화되면서 그게 누수로 인해서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왜 갑자기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 변호사님 이걸 위해서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수조사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 상태고요. 짚어주신 대로 지난 5월에 조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런 도로 침반 형상과 구멍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됐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빗물펌프 유입관 공사를 시도한 것이 계속 시행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전체 검사를 한 이후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런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군대에 군대에 삼기는 공간은 그때그때마다 흙등으로 메워줘야 된다고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따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도시에서 나오는 싱크홀드는 거의 토목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공통통이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관련되는 데거든요. 과연 노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철 밑에서 배수 때문에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내려가서 집안이 침화돼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그거를 근본적으로 원인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화한 전문가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토목공사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지질 조사가 굉장히 소홀하다. 토목공사 공법이 훌륭하더라도 그게 지질에 맞는 공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구장선사님 그런데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 조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사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보면 사후 집안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약간 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빗물이 도로에서 넘친 것을 막기 위해서 대량 하수관 거를 묶고 있는 공사를 서울시 곳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굴착공사를 하게 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지하수의 어떤 유입이나 아니면 지하수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혹시 도로가 침하될 우려는 없는지. 그러니까 토목공사 이후에 사후 집안 영향평가를 했다면 이런 싱크홀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만약 법과 제도가 미비가 돼 있다면 서울시가 전반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토목공사에 한해서는 사후에라도 집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것은요. 구장소장님. 원인 파악이 지금 싱크홀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도 원인이 제대로 뭔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멀쩡한 땅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땅을 파고 인공물을 심었을 때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뀐다거나 지하수맥이 다른 쪽으로 흐르면서 토사가 유실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도시의 땅 속에는 상수도관도 묻혀 있고 도시가스관도 묻혀 있고 통신관도 묻혀 있고 하수관도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통신이나 가스관의 경우에는 만약 거기에 토사가 유실되면 사용자들의 어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량 큰 규모로 묻혀 있는 하수관에 균열이 생겨서 거기에 토사가 쓸려 내려갔을 때는 한강이나 다른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토목공사 특히 땅을 파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혹시 이 집안의 지하수 흐름이라든지 빗물이 내렸을 때 토사가 유실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 텐데 이경민 변호사님. 우리가 만약에 저런 싱크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 배상 책임을 국가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도로나 교각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영조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험금을 수령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